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! 렛츠쥬! 렛츠쥬! 그럴 수도 있어요 렛츠쥬! 조금 절감한 맛 렛츠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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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엔 아이스크림을 걸어가면 함께 먹으면 맛있어요 아이스크림에 빠지면 초콜릿이 좋아요 이제 아이스크림을 사용해서는 초콜릿이 많이 생긴 합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뼈뼈뼈뼈뼈 고춧가루 완전 쫄깃쫄깃 그런게 더 맛있어요 너무 맛있네요 쫄깃쫄깃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